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동의 강석준입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이,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총격으로 살해당하고 해상에서 불태워지는 엽지적인 일이 일어났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지구촌에서 북한이란 체제를 빼면 어느 체제, 어느 국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또 국제법도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게 다 무시되고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또 해상에서 불태워지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북한이란 체제를 이해한다면 지금의 원인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지구촌에서 얼마 남지 않는 남북분단이 된 우리 민족이지만 공산주의면서 왕조체계를 이어가는 이상한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은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이 통치 형태는 왕국 형태죠? 그러다 보니 지금 외부 세계와 단절되고 또 여기와 함께 갈 수 없는 어떤 체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코로나나 기타 핵문제 때문에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렵다는 고난의 행군보다 더한 고통을 지금 인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북한 정권 내부에서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뭐냐고요? 여러분, 국민들이 가장 못 견디는 게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든 것, 굶주림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권에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뭐가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힘, 응축된 힘, 용수처를 누른 이런 압축된 힘이 폭발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정권 잡은 사람들은 이럴 때 뭐를 이용할까요? 자, 내부적인 이 폭발 가능성 있는 이런 에너지, 힘 이런 것들을 외부로 폭발시킬, 외부로 보내버릴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전략전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내부 문제를 외부로 표출시키기 가장 좋은 형태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전쟁입니다. 우리 세계사,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외부로 보내기 가장 쉬운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전쟁. 자, 여러분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임진왜라는 왜 일어났습니까? 자, 단순하게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 입장에서만 본 거고 사실은 일본 내부에서 그런 역량, 응축된 힘 내부에서 폭발할 수 있는 역량을 외부로 돌린 것입니다. 자, 뭐냐고요? 그때는 쇼군 체제로 막부들이 정치를 하면서 각 성주들, 지금으로 말하면 따로 권력을 갖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로 뭉쳐졌다. 그러면은 계속 쇼군끼리, 성주끼리 싸움하던 이 사무라이들, 이 군대의 힘들이 만약에 전국이 통일됐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실업자가 된 것이에요. 군인들의 직업은 뭡니까?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응축된 힘, 이 힘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선택했다. 그래서 거기에 막된 응축된 힘을 한반도에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근대사에, 가까운 근대사에 보면 중공도 마찬가지예요. 모택동이 장계섭과 전쟁을 했죠. 근데 결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다가 국민당이 패해서 타이완은도로 도망갔고 나머지 국민당 하에 있었던 군인들이 모두 항복했습니다. 그렇다면 모택동이 항복한 군인들을 그냥 처형할 수 없어요. 그냥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군인을 그냥 두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혹시 이들이 지금은 항복했지만 뭉쳐서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지각되어 있다. 그러면 이 힘을 어디로 돌렸습니까? 때마침 한반도에서 유교전쟁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택동 입장에서는 북한의 공산주의를 돕는다는 명분 하에 이 국민당에서 항복한 이 군인들의 위험성 있는 이 응축된 힘을 어디다 뺄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반도 유교전쟁이 다 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뺐냐고요? 그들이 항복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항복했지만은 지금 한반도 가서 공을 세우면은 그 공로를 인정하겠다. 라고 하니까 국민당에서 항복한 군인들은 어차피 거기 있어야 진급이라든지 어떤 출세길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림돌이 많을 텐데 이런 기회에 한반도 와서 전쟁을 치르고 자기 직업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공을 세워서 모택동 이 정권의 신임을 받자 그리고 여기서도 자기의 위치, 소셜 포지션을 잡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택동 입장에서는 이때 많이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각자가 전부 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수한 화력을 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익숙한 인해전술 있죠? 앞에 사람만 총을 들고 뒤에는 꽹과를 치고 북치고 하면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쓰러지면 그 총을 들고 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은 남한과 미군의 전력이 약하더라도 많은 국민당에서 항복한 군인들이 죽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서 지배층, 리더들은 이런 죽음을 감수하고라도 자기의 어떤 출세길을 위해서 그걸 인해전술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백만 군대를 보냈죠? 한반도 전쟁에. 그리고 힘을 싹 빼버렸습니다. 자, 그뿐인가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가 2차 대전 일어났을 때 그 독일의 내부의 경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또 내부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히틀러는 이것을 외부 2차 대전으로 힘을 뺀 것입니다. 그래야지 독일의 단결력, 그 다음에 본인의 위치 이런 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이렇게 외부로 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예를 들었으니까 북한을 예를 들게요. 지금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국제적인 제재와 지금 코로나가 번창하겠죠? 코로나에 안전한 나라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중국과 접경지대가 바로 북한 아닙니까? 우리나보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면 북한은 지금 경제적 사정에 의류체계도 마비됐는데 지금 코로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인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뭔가 폭동이 일어날 이런 힘이 많이 묻혀져 있어요. 이걸 빼기 위해서는 자, 코로나는 다른 나라 때문에 생긴 거다. 그래서 저번에 탈북했던 사람이 다시 월북했는데 그 사람에게 코로나를 뒤집어 쓰였죠? 그러면서 김정은이 해안 경비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경 경비를 강화시키면서 거기는 왕과 같으니까 명령을 내렸겠죠? 우리 내부의 지금 어려운 것은 외부와 더 단절시켜야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이용해서 내부적인 단결 그다음에 주민들의 폭동 또 인민군의 어떤 쿠데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을 더 강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늘 그래왔어요. 6.25 때는 통일전쟁이란 명분화에 남침했지만 그때 이후에 또 일어난 것들이 많죠. 연평도 폭역, 서해 교전, 그다음에 독기만행 사건 여러 가지 북한이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늘 그래왔어요. 그러면 북한은 내부적인 요인이나 외부적인 압박, 국제적인 압박이 오면 왜 남한을 칠까요? 자, 여기서 그 전에 중국 네티즌들에게 여론조사한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중국의 네티즌들이 모아서 의견을 낸 거예요. 미국은 때리고 싶은 놈 언제든 때린다. 자, 영국은 어떠냐? 영국은 미국이 때린 놈 또 때린다. 프랑스는 자기를 때린 놈을 때린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기를 욕한 놈을 때린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때리려고 하는 놈을 먼저 때린다. 선제 공격한다 이거죠. 일본은 자기가 맞으면 그 때린 놈을 미국한테 일러서 미국이 때리게 한다. 그리고 중국은 누가 때리면 욕을 한다. 항의를 한다 이거죠. 근데 북한은 외부에서 얻어 터지면 남한을 때린다고 합니다. 정말 여기서 중국의 네티즌들의 예리한 눈이 있습니다. 그럼 남한은 어쩌냐? 남한은 북한에게 매일 얻어 터지면 한미연합훈련 한다고 합니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조금 웃음이 나죠. 여러분 그러면 한국은 늘 맞으면 한미연합훈련을 했다는 거죠. 다시 되짚어보면 도끼 만행 사건 그 다음에 연평도 폭격 사건 유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서해 교전 1,2,4 항상 남한을 때렸습니다. 근데 남한에서는 북한을 선방이라 하죠. 먼저 공격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맞고 항상 대응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네티즌들이 말한 북한한테 맞으면 우리는 한미연합훈련 한다. 그것도 약간 희미해졌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남한의 공무원이죠. 처음부터 월북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지금 해상에서 총격으로 살해해 버리고 또 바다 위에서 태워 죽였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제가 앞에 설명한 그런 요소들이 북한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외부로 돌려야 되는데 해상에서 오니까 지난번에 탈북했던 애가 다시 재월북하면서 코로나를 걔한테 뒤집어쓰면서 남한에게 코로나로 북한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걸 인식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기에 쓰는 인민군들이 이제는 그때 혼났을 거 아닙니까? 경기를 잘못 썼다고?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가 일어날 조건이 세워져 있었다. 뭐냐고요? 외부에서 오는 한 사람 때문에 북한 전 인민들에게 코로나가 옮길 수 있다. 또 그때도 남한에 탈북했던 자가 다시 월북함으로써 지금 코로나가 발발했다. 이렇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죠? 그러므로서 김정은은 지금 해상에서 월북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우리 남한의 국민을 거기 인민군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해상에서 그것도 방독명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을 코로나를 외부로 돌리기 위한 어떤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방독명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불태워서 우리 인민을 보호했다. 이런 명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부에서 항의를 해서 김정은의 사과는 받아냈죠? 북한은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의 정권은 국민들이 이해 못한다고 하니까 북한에게 다시 요구했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쇼맨십입니다. 그럼 북한에게 공동조사 하자 그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또 그 다음에 지금 해상수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상수색에서 시체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걸 공개할지도 저는 의문이 갑니다. 왜냐고요? 만약에 총살당하고 불에 태워졌으면 그 시신이 발견되기도 쉽지 않지만 이미 바다에는 분해 요소들이 많죠. 물고기도 있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부패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시신을 만약에 건졌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에게 총상 입은 거와 불에 태워진 걸 다시 공개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의 반감정 반북감정 또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정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수색했을 때 시신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이거 공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왜냐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 봐야 됩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있는 것도 없다고 할 때도 있어요. 왜냐고요? 국민들에게 표심이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있는 것도 없다고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도덕윤리와 거리가 좀 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또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지한다. 좋다 나쁘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서 행한 조치가 북한의 체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루어지는 그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저는 의문이 가요. 또 앞에 말한 것처럼 이미 발견됐는지 아니면 또 발견되더라도 이걸 실상을 공개할지 그거는 저는 의문의 방점을 찍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말했던 미국은 때리고 싶은데 다 때리는데 우리는 북한에게 맞으면 한미연합 풀려한다 이런 거 쭉 나열한 거 있죠. 국가 간의 문제는 어떤 도덕성 또 배려성 이런 것보다 국익을 최우선시 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얻어 터지기만 하면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전에 금강산 관광객 총살 사건 또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전부 우리는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제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맞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일이 되풀이 된다. 그리고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간다? 국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관계에서는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배려 사려 또 감정 이런 게 들어가면 손해가 난다.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얻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얻어 터진데 계속 우리가 막고만 있고 거기에 대한 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정권은 이것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번 사태와 같은 것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례를 들으면 충분히 또 일어나죠. 그리고 사과한다고 북한 최고의 지도자가 사과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또 숨을 돌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제관계는 냉혹합니다. 그러면 냉혹한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의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제관계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봐요. 그 주변에 열배되는 아랍국가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고요? 온 국민이 정권과 단합해서 거기에 대한 응징을 철저하게 합니다. 국익우선을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남북관계에서도 우리 민족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엄연히 체제가 다른 따로따로 국가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역사를 보면 전쟁사를 보면 늘 그래왔습니다. 가깝게 적경을 맞댄 국가는 항상 적이었었다. 그리고 먼 나라가 항상 친구였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촌을 봐도 그렇죠? 미국이 왜 지금 패권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나요? 주변에 보면 태평양으로 보면 큰 산맥이 쭉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서 위쪽으로는 캐나다도 거의 같은 편이죠? 밑에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바다에서 육지로 진출하는 세력과 육지에서 바다로 진출하는 세력이 부딪히는 그런 반도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는 전략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반도가 세계 중심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한반도가 지금 분단상태로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통일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제가 말하는 것은 평화통일이 원칙이지만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또 이 파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토 만주 그 다음에 중원대륙까지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대륙에 있는 세력과 해양에 있는 세력을 다 모아서 세계의 패권국가 중심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늘 국제관계에서는 얻어 터지면 누가 손에다? 항상 국민이 피해본다. 때리고 싶은데 때리는 미국은 항상 그 혜택이 미국 국민에게 갑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서도 윤리 도독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진자가 항상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됩니다. 승리국가는 항상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국제관계 지금 이 지구촌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해상에서 일어난 우리 국민 총살과 바다 위에서 불태워진 이 역기적인 사건을 보는 시각을 높일 때 입니다. 자, 국제관계는 항상 얻어 터지면 누가 손에다? 약간 국민이 손에다. 그래서 전쟁하면 인륜지 대사이기 때문에 항상 이겨야 됩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항상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강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반도의 부활 뚱이죽의 부활 이게 쏟아지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예전서부터 말한 겉으로는 부드럽게 보이지만 속은 강한 외유 내강인 리더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고 그런 리더가 나와서 대한민국 부활을 이끌어야 할 절실한 시기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